제가 만족하라는 말을 왜 하냐면요. 깊은 명상까지 들어가는 요결이요. 만족하는 겁니다. 몰라하고 만족해 버리면요. 진짜 나 참나 느낌이 아주 약해요. 괜찮아요. 약하지만 나 이걸로 만족해 버리면 이게 100%가 되면 여러분 멸진정입니다. 신기하죠. 참나 느낌이 아주 미약해요. 이 미약한 걸로 난 너무 좋아하면요. 거기에만 몰입이 돼버려요. 그 작은 느낌이 여러분 안에서 확 피어나 버립니다. 내가 만족해 버렸으니까. 그거 신기한 거 아닙니까? 아니 누군가 이거 100개 주고 누군가한테 이거 하나 줬어요. 그런데 100개 준 사람은요. 100개 받았는데 1000개 가진 놈도 있는데 하면 마음이 만족이 안 오죠. 그 사람 마음에서 그 100개라는 건 아주 일부인데 이거 한 개 받은 사람이요. 와 나 이걸로 만족해 하면 이 사람 마음이 이걸로 꽉 차버려요. 그러니까 참나가 아무리 참나가 아무리 내 존재감이 약하게 느껴져도 와 이걸로 만족해 해버리면 여러분 그게 선정의 극치까지 가는 비결이 몰라 나 만족해. 그걸 제가 몰라 괜찮아 하시라는. 몰라 괜찮아 해버리시면 몰라 괜찮아 몰라 만족해 다 같은 소리입니다. 몰라 감사해 해버리면 그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찐하게 만날 수밖에 없어요. 나 하나님과 좀 찐나게 만나고 싶은데 잘 안 돼. 그거는 생각감 정보감 여전히 다 신경 쓰면서 참날 만나니까 덜 찐한 거예요. 찐하다는 게 별게 아니라 와 하느님 해버리면 와 하면서 만족해 해버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. 그 작은 느낌도 커져요. 자 몸은 아파요. 맛있는 거 먹을 땐 아픈 것도 모릅니다. 와 맛있다. 몸의 다른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덜 느껴져요. 그런데 그러다가도 아 나 아프지 하면 바로 또 고통이 100%가 됩니다. 재밌죠. 마음이 이러고 놀아요. 자기가 지금 관심 주는 쪽이 커지는 거예요. 친구랑 나 너랑 안 놀래 하고 싸우고 집에 오면 하루 종일 친구 생각만 하고 있을걸요. 어떡하지 내가 너무 심했나. 오히려 관심을 그리 쏠리게 하는 방법입니다. 그러니까 생각감정 오감한테 이러세요. 너 마음껏 슬퍼하고 마음껏 고민하고 마음껏 보고 듣고 해. 난 신경 안 쓸 거야. 나는 지금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만족해라고 해버리시면 바로 깊은 명상에 들어갑니다. 명상의 원리라고요. 눌러서 될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재밌을 때 우리 마음은 다른 게 사라져버려요. 마음이 이쪽에 쏠릴 때 이쪽이 사라져버려요. 이 원리를 이용하지 못하고 명상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백전 백패입니다. 백전 백패. 이해되시죠. 늘 실패해요. 오늘 한번 제대로 각 딱 잡고 오늘 두 시간 풀로 멸진정이다. 두 시간 내내 눈만 눈 말똥말똥할 거예요. 왜 못 들어가지. 들어가야지 한 게 부담이 돼가지고 못 들어가요. 괜한 소리 해가지고. 나는 들든지 말든지 몰라. 나는 아무튼 참나로 만족해. 참나 너무 좋아. 혼자 막 계속 감격히 하고 있으면 그 상태가 더 진입하기 쉬우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만족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게 내 마음을 꽉 채워요. 만족합니다. 감사합니다.